옛 한국 델파이 이레오토 모티브는 최근 중국 국유형 기업의 자회사와 핵심 영역 가운데 하나인 자동차 공조 사업에 합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조 부분은 그룹에서 분리돼 중국 상하이 항천 기차 기정과의 합작 법인으로 바뀝니다. 지역 자본과 이레오토 모티브의 기술이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합작 법인 지분 형태가 중국 측 51%, 이레오토 모티브가 49%로 구성되면서 경영권이 중국에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최초 매출 1조 원을 달성한 대표 기업이 제2의 쌍용 자동차가 될 수도 있다는 건데 회사 측은 기후라고 말합니다. 회사 측은 지분 구성에 상관없이 이레오토 모티브가 경영권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핵심 사업 영역 가운데 하나를 독립시키는 것에 불과해 자본 유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공장을 중국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자본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공장에서 생산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저들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경영권 유지와 고용 승계 등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노조 측이 제기한 분할 매각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TBC 박영훈입니다. TBC 박영훈입니다.